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론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유동규 씨 사건인데 어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제 내용은 유동규 씨가 사고를 당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설문조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고 원인이 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워낙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관련된 그런 사법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유동규 씨에 대한 제3자의 어떤 그런 계획적인 사고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의심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대개 그런 고속도로 상에서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 것은 사람은 이제 사실을 믿기보다도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유동규 씨의 차량 사고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찰 측에서도 워낙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신속하게 당시에 그런 촬영된 영상을 공개를 했네요 보니까 트럭 사고를 당한 유동규 씨는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 아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생각 때문에 절대 자기는 죽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 측에서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책임의 경중을 따지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이 유동규 씨 측에 과실이 있다 아마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끌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차량은 대리기사분이 몰고 조수석에 유동규 씨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뭐 그렇게 사고의 주역은 아니겠죠 사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편도 3차로 도로 3차에서 2차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우선 진입한 bca 트럭과 부딪힘에서 일어났다 이게 아마 제가 꼼꼼하게 보니까 아마 1차를 하고 트럭이 아마 진행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깜빡이를 엮고 우측기 여러분들 2차선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약간 진입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운전자 유동규 씨가 조수석에 타고 그다음에 그 운전을 한 대리기사분이 아마 이 차량을 아마 제가 볼 때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트럭이 조금 먼저 진입을 하고 그게 좀 예매한데 여기 경찰 측은 이미 진입한 트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진입했다기보다도 서로가 같이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이 아마 법률적으로는 이미 진입한 우선권을 두고 있는 그런 상태 모양입니다 그 경우가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브랙박스가 아마 확보가 됐는데 이게 트럭이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미 여기 이제 바퀴와 물린 상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운전자가 유동규 씨를 태운 대리기사분이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추돌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가해 경중을 따지게 되면 아마 법률적으로 우선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아마 이 차량도 하물 차량이기 때문에 1차를 사용하기가 그렇게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트럭이 2차로로 선진입해 주행하다가 3차에서 2차로 변경하는 유동규 씨의 승용차에 운전석 후 측방을 추돌했다 그러니까 우선권은 아마 이 트럭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그냥 사고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저는 교통사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제 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터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다행히 이제 추돌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에 이렇게 섰는데 오는 차들이 없어 가지고 2차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천낭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상황이 예상이 되시죠 이걸 보시면 이 뒤에 차량이 아마 블랙박스가 여러분도 다 차에 블랙박스 갖고 계시죠 블랙박스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들 진입이 됐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이제 유동규 본부장은 아마 뭐 이거를 못 보셨을 테니까 사고 당시 어깨를 부딪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이 쑤신다 제한속도 시속 90km 구간에서 100km로 달리던 트럭에 받친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 차량일 수 있느냐 사고 당시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산 아니다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튼 이 사건은 지금 실시됐던 그런 2만4천명 정도나 투표를 해 가지고 96%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석연치 않고 의심이 든다 그 내용을 제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그런 뭐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보다도 우연히 일어난 그냥 사고 단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정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측하고 관련해서 뭐 그동안 관련자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 나갔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제가 입장을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유동규 씨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명확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며칠 전에 소개했던 그런 아우슈비츠에 생활한 이탈리아계 유대인이죠 이탈리아계 유대인 그분도 이제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았지만 엄청난 명성을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그런 작품을 남긴 분도 나중에 아마 아르헨티나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죠 사람은 아주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야 될 이유나 스스로 살아가야 될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참 살기가 힘들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이뤘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본인이 찾아낼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은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 또 진지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의미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유동규 씨는 절대 안 죽는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본인이 스스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사관에 대한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